이런 데서 일한다고 돈이면 자존심도 버립니까? 자존심이 뭔데요? 그딴 게 뭐 대수라고. 이제 도둑지까지? 아 이거 떨어진 거 그냥 주워주려고. 이태우 당신 캐나다에서 추방 당했어? 아 이쪽은. 내 말이 맞았죠? 이렇게 다시 만나니 반갑네요 강석준 씨. 둘이 알아? 이 팀장 환영이 씨 갑시다. 너? 한국인 언제 왔어? 그렇게밖에 말 못하니? 내 사과라도 원하는 거야? 나인